이게 그거야. 발렌타인데이 기념해가지고 오늘이 발렌타인데인가? 오늘 13일. 13일. 내일이 발렌타인인가? 발렌타인데이. 2월 14일. 내일인데 지금 구글에서 할 수 있어. 메인에 들어가면. 이렇게 구글을 딱 들어가면 메인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할 수가 있어. 그래서 할 거야. 하면 돼. 이게 키보드 가지고 움직이는거잖아. 이렇게 스피드 받아서 좀 들고. 음. 이게 튜토리얼. 제일 첫번째. 음. 내용이. 얘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면서 선물을 갖다. 선물을 갖고 가야 돼. 그래서 어. 판마다 선물을 모아서 가면 돼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앵그리보드 같은 그런 게임하고 비슷해. 그 별. 별 하나, 두개, 세개.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다 낄 때마다 많이 얻을 때마다 별 받아서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는 거. 음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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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개 보면 돼. 3분 동안. 3분 안에 모으고 가야되지. 어. 잠깐만. 점, 점프를 하면 안 됐어. 점프를 하면. 이걸 가고. 아, 소닉 같으니까. 어. 그렇지. 소닉, 소닉 맞나? 어, 소닉도 소닉 같지요. 금방 하고 냉동으로 하고. 응, 소닉이. 아. 안 먹어. 내게 숨어있는 저거를 다 먹어야 돼. 이제 해러, 해러, 해러. 찾으러 가고. 잠깐만. 나 왜 못 한다며. 응. 어, 안 되지. 안 되지. 무조건 찾아서 먹어야 돼. 이걸? 왼쪽 발행이야. 오케이. 난이도가 낮아보인다. 아, 당연히 철 나온다니까. 첫 판이잖아. 4개? 4개까지 있을까? 4개인가? 5개인가? 판마다 어려워요. 어, 안 먹어야지. 저거 뭐지? 이것만 먹으면 되죠. 카카오? 카카오? 가나 초콜릿 안 되는 거? 어, 오케오케. 딱 150개. 다 먹었어. 아, 깔끔하다. 무사라면 초콜릿인가요? 아니아니. 다 먹어지는데, 이렇게. 하나, 둘. 개수마다 별 카운터가 돼. 150개 먹어야 되니까 75개 이상 먹으면 별 2개 먹고. 음. 4개 있네, 4개. 그럼 다음에 transformation. 3개. 차분 soft,ussen 제품도 보지는 나라. 3개hmmm? 2개씩 고개합니다. 나 الذ dayslina. 더 군고 Burke clone. 음! 음표먹어야 돼. 또 같은 거야? 아니 먹으면 돼. 손토랑 원래 차이가 무슨 상황이냐? 아니, 그니까 춤을 배워가지고 이제 고백할 때 여자친구한테 보여줘야지. 물 안에서는 점프하면 통 통 해야지 어 어 요자 왜 써? 갑자기 요자 왜 쓰냐고 아, 이렇게 통 통 튀어서 여기 위로 갈 수 있... 저기, 저기 위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왼쪽이 화면이 좁아져서 왼쪽이 저기 오케 가는 거지? 기억이 안 난다. 호랑이의 꼬리가 막 바운스 해주거나 점프력을 더 해주진 않는데? 어 아닌데? 어우, 안가져. 꼬리에 뭐 있네. 아 꼬리에 뭐 있다고? 어, 안가져. 일단, 일단 막 순서가 있었던 거 여기로 가서 돌아오는 건가? 어 잠깐만 아, 이거 물살 타지는 거 근데 절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, 절로 안 가면 못 먹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일단 일로 가보죠 아 아 아, 스턴 저희 다음에 스턴 걸려라. 죽지는 않고 아 그렇게 잔인한 게임은 아니야? ㅋㅋㅋㅋ 야 구부려서 만든 건데 그렇게 잔인한 게임은 아니야? ㅋㅋㅋㅋ 아, 저거 먹고 가야 된다. 아, 근데 1분밖에 안 남았는데? 가자 아, 별 3개 포기하고 간다. 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 아 아 많이 못 먹었는데? 33개나 못 먹었는데? 아까 거기 말고 딴 데 더 있는 것 같은데? 아 다 별 3개를 해야 되는데 아 에이 괜찮아 척포지 벗으시면 되겠으니까 상관없어 아 전판 다 모아야 다 모아고 싶어 뭐지? 춤병은 끝 아니였나? 똑같은 거 아니야? 아 아 아까 춤 배우기 아니였어? 세레나데? 아 세레나데가 노래지 애기 춤이고 그거 어 스페이스파 한 번하면 딱 저기, 붓고 한 번 더 하면 떨어져 이렇게 아이고 아 안돼 망했다 못먹었다 일단 별 3개 포기 아..뭔에 방금 빠르다니 저거 못먹으러 가 다시 한 번 떨어지면 옛날에 못먹으면 아직 터무 타는 거 아냐아냐아냐 무슨? 이게 왜 어? 나 그렇게까지 독하.. 나 무슨.. 내 옛날에 뭐할 때 그랬지? 내가 그랬는 적 있었나? 내가 그랬는 적 있었나? 내가 그렇게 했던 적 있었나? 옛날에? 무슨 게임을 들었지? 아 업적 깰 때 아 나 그때 자연을 이렇게 업적 100% 깼었지? 너무 귀찮아 에이 업적 100%가 뭐 귀찮아 그 어려움으로 그냥 아 이제 왜 안가져? 어 일단 한 번 다 깬 다음에 그거 중간중간 서버퀘스트 같은 거 싸그리 한 번 더 다시 돌고 또 뭐 아주 어려움으로 뭐 하는 것도 있었을 건데 어 어 왼쪽으로 어이구 아이고 뭐야 근데? 어 이거 어 여깄다 아 잠깐만 근데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 뭐야 앞부분으로 돌아왔다 어 아 아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 도착할 수 있으려나? 위로도 갈 수 있네 아 어 어 아 45초 안 돼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어 잠깐만 20초 밖에 어우 됐다 여긴 없다 여긴 다른 길 없지 어 또 많이 못 먹었는데 뭐 지나쳤지 내가? 아까 위에서 놓친 거 그거 말고 위에 또 있는가 본데? 먹을 수 있는 데가 아 이거 너무 많이 놓치는데 막판 막판은 뭐야 안 컷이였어 아니 얘는 수컷 얘는 수컷이지 응 얘는 수컷이고 이제 색깔이 빨간색이야 뭐가 캐릭터? 캐릭터? 보라색 아니었나? 아 빨간색이구나 아 여자가 보라색이구나 어 위로 갈 수 있네 어 잠깐만 위로 갈 수 있어 오케이 어 아 여기 하나가 하나가 안 먹어지네 어 여기 300개네 150개 아니야 150개 아니야 이건 300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아 시간도 많이 주네 어 금방 거기 구멍 있었단 것 같은데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좀 구멍 있는 거 같은데 떨어지는 구멍 같은데 스읍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네 어 어 어 어 어 이리 어 어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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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개면 어 잠깐만 왼쪽으로 가보실 것 같아 아아 한 마누 쳤다 어 여기 왼쪽에 길이 있을 거 같아 어 여기있다 엄청 많은데? 내 끼냐 여기 길이 있었다고? 어? 없는데? 어 착각이야 뭐지? 색깔이 다르던데? 길이 있는데 아니다 위로 가야돼서 다 먹고 가려면 그래 여기 있는 거 없고 밑에 이거 먹고 위로는 금방 다 먹었으니까 안 가도되고 여기서 밑으로 가면 이런데 길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? 위엔 어 저기 위에 길있다 어이구 아이고 오케이 저기 위로 가서 어이구 여기서 이렇게 먹어야 어 안 먹어야 되는데? 아냐 먹고 가야돼 컴백에 먹으려면 나 딴데서는 안 놓친 거 없지 않나? 놓쳤나갈까? 딴 데서? 안 놓치지 않았어? 이거 다 먹고 가면 될 거? 아 근데 1분밖에 안 나오는데 아 그냥 가자 1분이면 안 되겠다 1분이면 안 되겠다 어 여기 왼쪽에 길이 있을 거 같아 어 없네 밑으로 어 여기있다 229개 20초밖에 안 나왔네 어 여기 왼쪽도 길있다 어 여기 왼쪽도 길있다 어 여기 왼쪽도 길있다 아 제발 아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스무개 아 중독이란 20초 오케이 아 아 6개 아까 그거 놓친 거 때문에 아 무덤인가 아까 그거 먹고 왔으면 뭐지? 아까 그거 먹고 왔으면 다 깼잖아 별세계 아 에헤이 에헤이 뭐야 이것도 게임이야? 아니 게임 아니네 아 나 피하는 게임인 줄 알았어 아 와 내가 힘들게 다 먹은 거 엎었어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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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이 수컷이고 얘가 안컷 초콜릿? 초콜릿을 주는 거고 선물은 얘가 주려고 갖고 가는 거 아니야? 그치 그치 아 또 언제 끝까지 해가지고 못하는 거 근데 왜 솔로 게임 아닐까? 커플 게임일까? 커플 게임일까? 맞어 커플 게임일까? 아 별 3개 다 못 깼잖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아 이거 한 번으로는 절대 안 되겠는데? 아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 맨날 이벤트 뜨다마다 저번에도 그거 있었거든 할로윈데이 때도 게임 만들었었는데 잘 만들은 것 같아 미니게임을 잘 만들어 다음에 또 해봐요 다음에 뭐 있지? 다음 기념일 이런 거 있어요 화이트데이 아 한 달 뒤야? 비슷한 거 있겠네 색감은 보기 초콜릿 똑같은 초콜릿이네 근데 밸런타인데이도 그거 아닌가? 밸런타인데이도 그거 아니야? 그 그냥 업자들이 만든 날짜 아니야? 아 밸런타인데이는 3세기 로마시대가 유래래 화이트데이가 팔아먹으려고 사람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라 되어 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화이트데이라는 날이 없대 밸런타인데이는 원래 있던 날아 그거고 화이트데이는 업자들이 만든 그런 날인가 그래 못 구멍 30일에 말이지 너는 알 처음에